음악 주세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에게 사랑해줍니다 전세계 러닝한 팬분들에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 처음 느꼈던 너의 큰 감성에 흔들 지난 날을 따 있고 글로벌 러닝만으로 이제 forever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위해 우리 영원히 우리나마 동생이 되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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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원히 우리나마 동생이 된 영원히 우리 영원히 나encias 우리 영원히 우리나마 동생이 되는 영원히 우리 영원히 우리나마 아마라 저세계 너희 너희 T.A. 와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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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꼭 가수로 데뷔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자. 감사합니다. 나 좀 더 겹이하고 싶습니다. 하 좀 안 접으시면 안 될까요. 이 두박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한 시간 한 시간 동안 분장하시고 연습하시고 동선 맞추시고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아니 근데 광수 씨는 생각보다 여장이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박용규 선배님 정말 평소에 정말 팬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정경희가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웃다가 지금 심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잊어버렸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점수는 그거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하다 하하.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장난하는 겁니까. 네? 아닙니다. 지금 이게 뭐하는 겁니까. 네? 아니 뭐하는 거예요. 왜요. 왜요. 저희 굉장히 열창을 했는데요. 아니 뭐가 부족했을까요. 아 울어? 아 울어? 아 울어? 아 저 울고. 아 쟤 눈물이 많아. 또 울어 쟤. 아 눈물이 많아가지고. 네. 쟤. 아 어쩌다. 저렇게. 아하 아하. 하핳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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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들이 그 염순량이 조금 부족했던 건 인정하십니까? 특히 이강수씨가 과역으로 인해서. 본인 파트의 노래를 소절을 잃어버린. 아 그랬어요. 있었죠 그죠 맨 마지막에 혼자 춤추시다가 막 그때 급하게 달려오셨잖아요 자 이가수씨는 또 과연이 있었지만 어찌 됐든 최선을 다한 댄스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